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최근 이뤄진 대규모 SM 주식 거래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M 인수전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하이브는 이수만 SM 창업자의 지분 인수와 함께 12만 원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한 회사가 SM 주식 68만 3천여 주, 전체 발행 주식의 2.9%를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 전날까지 12만 2,600원 정도였던 주가는 장중 13만 3,600원까지 치솟았고 다음 날 SM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이브는 누군가가 SM 주가를 띄워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한 거라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경영권과는 거리를 도왔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SM 인수전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카카오 측은 첫 입장문에서 SM과 카카오의 협력 관계가 침해당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 청약 마지막 날인 어제 SM 주가는 그제보다 7,300원 오른 12만 7,600원을 기록했습니다. 공개 매수가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이라 하이브의 추가 지분 확보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아티스트들은 입을 닫았고 일부 SM 팬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SM 신주 취득 등을 금지해달라는 이수만 씨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오면 이에 따라 카카오의 본격 참전 여부가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카카오의 말씀 제가 helps 332만 원도 Image network produce 하이브 건강